안녕하세요. 승진에 오신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산들산들한 날씨가 무척 좋은 날입니다. 날씨도 맑아서 기분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양이네 분이 왔습니다. 양이네 분 보시게 될텐데요. 오늘도 여러분들께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세트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여주분 7천원짜리입니다. 너무 예쁘죠? 한 세트당 무조건 두개씩 넣어드릴테니까요. 오늘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가보시겠습니다. 처음 보실 아이들은 한개당 만원짜리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나팔분이 4개가 나와서 4개와 저는 10.5 나오고요. 높이는 7.5 나옵니다. 자 요런아이 4개 그리고 창분 2개 저는 9 나오고요. 높이는 9 나오네요. 얘는 좀 큰아이네요. 얘는 또 조금 작은듯 하고요. 요렇게 창분 2개와 나팔분 4개 묶었습니다. 자 한개당 만원짜리 6개 묶어 6만원입니다. 다음 아이도 한개당 만원짜리입니다. 이번엔 창분 6개인데요. 보라색 3개와 분홍색 3개 묶었습니다. 저는 8.5 나오고요. 높이는 8.2 나옵니다. 이 아이도 8.5에 높이는 8.5 나오네요. 너무 예쁘죠? 예쁜 색 2개 묶었어요. 이렇게 두가지 보라색과 분홍색 한개당 만원짜리 6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. 다음은 한개당 만원짜리 9개 다음은 한개당 만원짜리 9개고요. 이렇게 꼬챙이 분 3개와 또 호리병 2개 이렇게 묶었습니다. 꼬챙이 분 사이즈는 저는 5.7 나오고요. 높이는 10.9 나오네요. 그다음 호리병 저는 6.3 나옵니다. 높이는 10 나오네요. 사이즈가 비슷비슷한 아이들 이렇게 호리병 2개 그 다음에 꼬챙이 3개 진산은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당 12,000원짜리고요 5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물론 오늘은 선물 드리는 날이죠 이렇게 7,000원짜리 여주분입니다 이 아이 2개씩 넣어드릴 텐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사이즈 한 번 재볼까요? 사이즈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12.5 나옵니다 사이즈 아주 넉넉하니 큽니다 아주 좋아요 다음은 한 개당 10,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두 개씩 같은 모양이고요 얘도 이렇게 두 개 같은 모양입니다 사이즈는 8.5 나오고요 높이는 8 나옵니다 창분 스타일이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꽃도 흔치 않은 꽃인데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한 개당 만원짜리고요 6개 묶어 6만원입니다 다음은 한 개당 만 7,000원짜리입니다 저는 9.7 나오고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색상 너무 예쁘게 묶었죠 분홍, 보라, 빨강 묶었습니다 한 개당 17,000원짜리고요 3개 묶어 5만 1,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만 7,000원짜리입니다 이번 아이는 입구 주변을 오므려 주신 아이예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정말 너무 이쁩니다 이거 이렇게 만진 게 뭐라고 이렇게 예쁘네요 자 저는 8 나오고요 높이는 10 나옵니다 10이 조금 안 돼요 아 정말 예쁩니다 하늘색 두 개와 분홍색 하나 묶었습니다 한 개당 만 7,000원짜리 3개 묶어 5만 1,000원입니다 다음은 한 개당 만 7,000원짜리고요 호리병 3개 묶었습니다 저는 8 나오고요 높이는 12 나옵니다 얘는 12.7 나오네요 높아요 한 개당 만 7,000원짜리 3개 묶어 5만 1,000원입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손으로 입구 주변을 만져 주셨는데요 얘는 아까 보신 아이보다 한결 사이즈가 큽니다 이 아이는 8.5 나오네요 좀 전에 보신 아이는 7 정도 나왔는데 얘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나 17,000원이고요 얘네 둘은 22,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10 나옵니다 22,000원짜리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두 개는 22,000원이고요 얘는 17,000원짜리입니다 3개 묶어 6만 1,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가격이 좀 달라요 이 아이는 28,000원이고 이 아이는 24,000원인데요 얘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24,000원짜리 치고 거의 뭐 한 3만원 수준으로 나온 아이예요 얘는 사이즈가 12 나오고요 높이는 10.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1.5 높이는 10.7 나옵니다 높이도 살짝 높은 듯 한데 저는 0.5mm가 0.5cm가 작습니다 흙량이 얘가 조금 작은가 봐요 예쁘죠? 둘 다 이렇게 나무로 된 아이 묶었습니다 이 아이는 28,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24,000원이고요 두 개 묶어서 52,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또 조금 더 큰 아이예요 얘는 38,000원이고 얘는 30,000원입니다 38,000원짜리는 전이 14 나오고요 높이는 10.5 나옵니다 다음에 30,000원짜리는 12.5 나오고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아 얘 정말 이쁘다 저는 이런 스타일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꽃 모양도 꽃다발처럼 가지를 하나 싹 해주셨어 수구꽃인 듯 아 예쁩니다 38,000원과 30,000원 묶어서 68,000원입니다 다음은 이 아이는 34,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24,000원입니다 둘 다 이렇게 비슷한 아이로 만들어주셨어요 꽃은 좀 다른데요 스타일은 같습니다 34,000원짜리는 전 13.5 나오고요 높이는 12 나옵니다 커요 이 아이는 12 나오고요 높이는 10.5 나옵니다 이 꽃 스타일 참 예쁘네요 이 아이는 34,000원 이 아이는 24,000원 묶어서 58,000원입니다 다음은 진사 롱분인데요 얘네들은 개당 6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굽다리가 있는 아이예요 자 저는 11.5 나오고요 높이는 22 나옵니다 이 아이는 통굽입니다 저는 9.8 나오고요 높이는 13.5 나오네요 나무 밑등이 아주 듬직하네요 이렇게 통굽입니다 다음 이 아이는 곱다리가 있고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6만원짜리입니다 다음 아이들은 한 개당 7만원짜리인데요 조금 사이즈가 다른데요 이 아이는 조금 낮고 이 아이는 좀 높습니다 그러나 전 사이즈는 또 조금 달라요 이 아이는 전이 14.5 나오고요 이 아이는 13.2 나옵니다 한 1.3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높이는 14 나오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19.5 나옵니다 이렇게 높이는 조금 자를 수 있지만 가격은 같습니다 커요 얘가 아주 큽니다 아주 빈티지 하네요 멋집니다 한 개당 7만원씩입니다 다음은 8만원짜리 진사분입니다 저는 18.7 나오고요 높이는 19.5 나오네요 예쁘다 굿은 홍굽입니다 기피가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는 8만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6만원짜리입니다 6만원인데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저는 15.4 나오고요 높이는 19.5 나옵니다 홍굽이고요 나비와 꽃이 너무 잘 어우러졌습니다 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그림분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제가 좀 아끼느라고 안 보여 드렸었는데요 사이즈 대비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또 그림도 목단인데 너무 예쁩니다 사방으로 다 꽃을 해 주셨어요 조각해서 그림으로 그려 주셨습니다 저는 14 나오고요 높이는 25.5 나옵니다 분청분인데요 분청분인데요 분청흙이 확실히 좀 가벼운 듯합니다 멋져요 정말 멋집니다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다음 아이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제가 이 아이는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음에 불구하고 아예 간택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조건을 더 좋게 해 볼까 합니다 얘는 10만원짜리인데요 저는 17.5 나옵니다 높이는 25 나오네요 통급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근데 얘는 딱 한군데 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크랙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이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이렇게 크랙이 있어서 할인해 드립니다 하고 보여드렸던 건데 오늘은 또 조금 더 할인을 해 볼게요 자 얘는 10만원짜리 인데요 오늘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만원짜리 사이즈가 얘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7만원짜리에요 얘는 10만원짜리고 7만원짜리 인데 얘를 8만원에 드리면 엄청나죠 거기에다가 또 선물까지 챙겨 드리니까 얼마나 큰 횡재겠어요 7천원짜리 두 개면 14,000원인데 결국은 34,000원을 할인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8만원에 드립니다 송진의 화분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십시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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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시기 nesse 영상으로 서